수성구청이 방과 후 토요문화교실 시간을 통해 드론 체험 스쿨 2기 과정을 운영합니다. 교육은 다음 달 5일부터 9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6번에 걸쳐 진행되며, 드론의 정의와 조종기 명칭 등의 이론부터 기본 비행 연습과 장애물 피하기, 호버링 비행과 비행 훈련 등의 실습까지 드론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교육 대상은 지역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까지로 지난 24일부터 신청을 시작해 총 20명의 수강생을 모집하며, 자세한 내용은 수성구청 평생교육과로 전화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